야, 너네도 알고 있었어? 알고 있었냐고 이 새끼들아! 새끼들 진짜... 잘 들어. 오늘부터 우리 반에 저 하루톨 안에 없어. 선생님, 그치만... 김도형, 하루토 책상 빼놔. 그리고 하루토한테 말 걸거나 하루토 이름 말하는 사람 있으면 바로 나한테 보고해. 알겠어? 교사 지식 불행으로 징계낼 거니까. 하루토. 일단 나가자. 야, 윤재호! 그 들어가면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야. 고3한테 징계가 얼마나 치면 적인지 몰라?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. 즉, 기다 같은 일정한테?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드님 일 공론화 시키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시라고요 안그럼 학교에서 망신당하고 쫓겨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할까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준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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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규 전 redu치는 준규야 드 bol 무너진 내 맘을 쏘는 면 눈물이 흘러도 또 닦아내면 돼 이 밤이 길어도 잠시 눈을 감아 Tomorrow's gonna be fine 사실 알고 있는 걸 지금 내겐 필요해 이대로 알아주는 날 나는 괜찮아 이런 말도 나는 괜찮다 그 어떤 주문도 이젠 다 거짓말이란 걸 알아 눈물이 흐르면 숨이 내어올게 이 밤이 길어도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날을 믿어 어? 야! 어어어! 봤지? 투명해지는다 뭐... 뭐였을까? 윤재현 네 윤주 네 이상현 네 최현석 네 최현석 다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 잘하고 있어 너도 안 보이지? 쓰신 건가? 뭐가? 아니야 어? 오랜만에 뭐네? 다시 열심히 해야지 자고 왜? 뭐? 이상한 소리 들어갔어? 응? 사라져있는데? 사라져있어? 뭐? 뭐지? 네 뭐지? 뭐지? 오늘은 바로 매운 라면 먹방 렛츠기릿 응? 어? 후 렛츠기릿 눈 감기 렛츠기릿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건 아무래도 주인이 갖는 게 맞는 것 같다 너네도 한때는 친구였더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같이 선생님 찍자 아 나 셀카 어색한데 아 여기 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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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치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했다 다들 얼른 들어가 누구신데요? 그건 네가 알 것 같고 방해되니까 얼른 들어가 좋아 들어가시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긴 해. 뭐, 뭐, 뭐가요? 여기에 깃든 거라고 귀신의 용이. 잘 두 수워 있었네. 이거 빛나온다. 아니 이게 지금. 깨뜨려야 지방량이 떨어져 나가지. 아이고 고생했다. 아이고 하연이 밟고서 고생했어. 아이고 하연이 밟고서 고생했어. 어떻게 하냐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이 새끼야. 야. 왜요 뭐야. 하루토는. 잡기가 아니에요. 대박 종호. 너 미쳤어? 저리 비켜 임마. 하루토는. 우리 친구예요. 이렇게 보내서 안 된다고요. 김준교 너까지. 징계 주셔도 상관없어요. 그까짓 등보단. 하루토가 더 중요하니까. 단체로 미쳤구나 너네. 어? 정신 차려 이 자식들아. 저딴 건 너네한테 해만 끼친다고 알아? 아니요. 사실 반대예요. 맞아요. 하루토는 우릴 챙겨준다고요. 그러니까 이젠 저희가 지켜줄 거예요. 하루토야? 하루토 아니야? 하루토. 하루토? 어? 하루토. 미안해. 하루토. 미안해. ill탐 Activeful. 난 impossible. 이게 무슨. 심한. 안전에 뭐? 선생님 선생님 허락해주세요 루토랑 같이 쓸 수 있게 졸업할 때까지만요 부탁할게요 루토 네 유치우 유성현 재현석 네 그리고 하루토 네 그렇게 하루토는 다시 우리 일상으로 들어왔고 나 이거 누구 먹어야 되는데 이거? 먹어 오케이 내가 보은 안 돼 조심하자 해 먹어 어차피 다 넘길 거잖아 어? 먹어도 돼 가능? 어 우리도 귀신과 인간의 공생방법을 나름 터득해 가고 있었다 유럽 잠시만요 야 하루토 나와 마 야 이거 받는 대박 나겠는데? 야 야 얘 왜? 야 이거 맨날 10년째 나오던 문제야 꼭 꼭 외워 알겠지? 꼭 어 그리고 그 공생은 뜻밖의 이득을 주기도 했다 아 아 이거 어 아 도착 으아 야 그리고 시간은 약속대로 올라가 다 함께 졸업식을 올리게 되었고 야 얘들아 야 얘들아 야 얘들아 야 얘들아 야 얘들아 진짜 사진 그렇게 하루토는 평생에 하늘풀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모두에게 잊지 못할 학창시절을 선물한 채 나는 괜찮아 이런 말도 나는 괜찮다 그 어떤 주문도 나 이젠 다 거짓말이란 걸 알아 나 너 머리 흐르면 소리내어 올게 이 밤이 길어도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나를 믿어 오 아 도리밍 ou 도말로 도말로 이루어진 그녀를 어떻게 해 들으신 Sit 한글자막 by 한효정